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에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담할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족 속은 여와께서 치신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레아살에게와 이담할에게 이르되 여와께 드린 화재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재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와의 화재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재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와 앞에 흔들어 유죄를 삼을지니 이는 여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지에 들인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났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담할에게 놓아여 이르되 이 속죄재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수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재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재와 번제를 여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재물을 먹었더라면 여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9장에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드렸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론이 순종하여서 제사를 짐례할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재물들과 기름들을 다 태우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이 제사를 온전히 받으셨구나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아론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수행했던 그런 기분 좋은 날이었지만 이날 한 가지 큰 비극적인 사건이 또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10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일반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던 중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진영 밖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요 그 죽게 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여호와 앞에 다른 불로 분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 어떤 다른 불이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론의 두 아들들은 불순종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고요 2절에 보면 그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재물들을 불살은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을 불살라 죽이셨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비록 잘못한 것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그렇게 죽이시는 것은 어쩌면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무게가 크고 무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면서 그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제사장들에게는 큰 영적인 특권이 있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에 합당한 높은 수준의 순종이 또한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레윅에서 계속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사장들은 스스로 거룩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세상에 또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데 그 통로로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순종을 특별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 전체가 비뚤어지죠 그리고 도미노를 이렇게 멋지게 쌓아놓은 것도 맨 앞에 도미노 하나만 무너져도 다 전체 도미나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많은 영상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데 이 영적인 리더십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 단추 도미노 맨 앞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리더인 나답과 아비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짐내하며 불순종한다면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큰 불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불순종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또 경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고 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잘 분별하여서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알려주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데요 술에 취해서 그렇게 분별이 흐려지면 이러한 가르치는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들의 순종과 거룩의 책임은 굉장히 막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술에 취하지 않고 항상 옳은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또 분별하여서 백성들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요 또 철저한 순종으로 많은 성도들 앞에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제사장으로서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또 순종의 책임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그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 아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백성이 그들을 통하여 불순종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저희 큰아들 온우의 영어 공부를 함께 봐주다가 그 문장 중에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로놓기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도와주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온우가 자신이 무서워하는 것 또 엄마가 무서워하는 것들 생각하면서 대입하여서 적어보았는데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아빠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온우야 아빠가 그러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으니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도 궁금해서 온우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온우가 대답하기를 아빠가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온우에게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한편으로는 또 교회 학교의 교육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온우의 대답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곁에 가까이 머무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우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먼저는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훈결이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또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을 세상과 온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목회자들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 성도님들 자신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준은 더 엄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멧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지는 것이 나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이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고 믿음의 본이 되는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한 영혼이 나 자신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어린아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죽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영혼을 실족해하는 것을 제 마음에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아론이 그 두 아들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끝까지 다 짐례한 후에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이 12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최종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요 제사를 다 드리고 이제 그 재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들의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챙겨서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하셨는데 그렇게 제사장들이 먹는 것까지 해야 제사가 온전히 마쳐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또한 실수를 합니다 죄를 짓게 되는데요 백성들이 바친 그 속죄재물 가운데 그 속죄재물에 기름기만 따로 빼서 재단에 태우고 그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몫을 챙겨서 먹게 되어 있는데 이 아론이 그 속죄재물로 받쳐진 그 염소의 기름뿐만 아니라 고기까지 그냥 몽땅 다 재단에서 태워 없앤 것입니다 이것은 아론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재물에 대한 귀례를 어긴 것이었죠 모세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속죄재사가 제사장이 마지막에 그 속죄재물을 먹게 되었을 때 백성들의 죄가 그 제사장들에게 전가되어서 온전히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아론 대제사장이 그 고기를 자신이 먹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위한 속죄재사가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서 취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전에 이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규례를 어겨서 죽는 것을 이 모세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 대제사장도 지금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상황에서 혹여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이것이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론에게는 그가 재물을 먹지 않은 그만한 이유가 사실 있었습니다 사실은 먹지 못할 심정이었죠 두 아들이 그렇게 죽은 마당에 그 큰 슬픔 속에서 그 거룩한 재물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은 자신의 그 심정을 그 아비의 슬픈 심정을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숙제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이마였건을 했는데 이런 일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은 일이었죠 오늘 내가 속제 재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모세도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 아론의 마음을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아론을 삼키지 않고 그 생명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율법을 모든 율법을 단 두 마디로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정하되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기준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기준으로 행하시는 온전한 삶의 예배를 모두가 들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량하시는 귀한 예배 또 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에 철저히 순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어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순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흠결이 없는 순정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는 모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전능하신 분이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천둥처럼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철저히 순정하며 아멘하며 고백하는 아버지 저희의 심령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아버지 모든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믿음을 배워야 할진데 하나님 부모들에게서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법을 하나님 가까이 하는 법을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에게서 어른들에게서 아버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합당한 믿음의 길로 저희가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일수록 하나님 그 합당한 아버지 주님 거룩함을 저희가 아버지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저의 심령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거룩함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간고합니다 하나님 간고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순종하되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자들처럼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온전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개인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죄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와 주님 그것을 아버지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잔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순종하고 온전한 율법을 이뤄나가는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